구조를 제시해 주시오. 과거에는 여러분들 몇 년에 임상실험을 다 했는데 이제는 과거 데이터를 다 학습시켜 가지고 AI가 짧은 시간 안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리는 똑같은 거거든요.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받는데 그 여러분들 원천은 과거 자료를 다 학습한 인공지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근래 폭발적인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까? 매달 발표되는 페이퍼 수가 근래에 들어서 폭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일이 신약 개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신약 개발에서도. 그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보도가 됐네요. 게임 체인즈로 떠오른 AI 활용 신약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신약을 만드는 겁니다. 구글이 단백질 구조 설계 AI 모델을 공개했다. 일종의 여러분들 제조법을 제시하는 건 레시피를 제시하는 거죠. 신약 개발에 레시피를 제공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인공지능 알파고로 유명한 구글의 딥마인드가 최근에 단백질 구조를 설계해 주는 AI 모델 알파 프로티오 단백질 구조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 겁니다. AI 생성 AI 기본 구조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는 거거든요. 답을 주는 겁니다. 단백질 구조에 대한 답을.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AI인 알파 폴드3를 선보인 지 3개월 만인데 알파 폴드2를 내놓은 알파 폴드3를 공개한 데 3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뭐죠? 이 알파 폴드3라는 것은 전망과 관련 된 거지만 이번에 나온 알파 프로티오라는 것은 해법을 제시하는 거죠. 신약 제조 해법을.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 게임 체인지로 떠오른 가운데 제약 바이오 기업 간 개발 속 도전이 벌어지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AI 신약 개발 모델을 발표하고 빅파마 대형 제약사들이 투자가 이어지는 등 경쟁이 심화되면서 AI 개발로 혁신 신약을 먼저 출시하는 기업이 성리를 거머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름대로 올라가는 거죠. 글로벌 AI 신약 개발 시장 현황과 전망. 지수적 성장하는 겁니다. 2023년에 14억 9천 불 정도였던 게 2030년에 91억 7천만 불로 뛰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신약 개발 그다음에 AI 예술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AI 관련 로봇 이런 궤도를 여러분들 다 걸어가겠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든 대단한 시대를 살게 된 겁니다. 그 시대 중간에 이번에 나온 알파 프로티오는 약물이 어떤 분자 구조를 가질지까지 직접 설계해서 제시한다. 알파 프로티오는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구글 딥마인드 연구소는 알파 프로티오를 개발하기 위해서 알파 폴드의 단백질 구조 예측되어 있다. 1억 건 이상을 학습시켰고 알파 프로티오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7개의 단백질에 대한 신약 후보물질을 좀 찾아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기존 방법으로 발견한 조합보다도 최대 300비 이상 강한 결합을 보이는 단백질 구조를 솔루션 해법으로 제시한 겁니다. 생성 AI 모든 원리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은 뭡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7개의 단백질에 대한 신약 후보물질을 제시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기존보다 최대 300배 이상 강한 결합력을 갖고 있는 단백질 구조를 해답으로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겠죠. 여기 보시면 한국에서 또 중외 제약이 많이 앞서가네요. 지난달 AI 기반 신약 연구 개발 통합 플랫폼 J-Wave를 본격 가동한다고 됐다. AI를 활용해 발굴한 후보물질로 신약을 출시하는 기업이 최종성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되는 거죠. 구글 딥마인드가 알파 프로테오 단백질 구조 예측의 구조 설계까지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투자한 데가 바이오 네모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화합물 생성한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경쟁이 지금 되고 있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보통 AI로 찾으려면 진짜 수십 년 수백 년 걸리는 거죠. 역사적으로 엄청난 시대를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죠. 김근희 여사의 사법 가능성이 너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크게 이러면 AI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치매에 관련돼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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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 합성물이 필요한데 단백질 합성물의 대안을 제시해달라. 그럼 뭐죠 A대안 B대안 C대안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A대안입니다. 이렇게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임상실험을 다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는 거죠. 자 여러분 AI를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냐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된다 이야기죠. 현장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통찰력과 해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넓고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현장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개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국가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관료들의 힘과 목소리가 세지면 그 나라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인들의 폼을 여러분 더 많이 잡으면 그럼 그 나라는 퇴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장에 여러분들 밀집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시하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은 사회가 여러분들 훨씬 더 번화할 수 있는 거죠. 왜? 정확도가 높은 해법을 제시할 거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잘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실방송의 많은 부분이 뭡니까 현장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 통찰력을 조합하여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정리정돈한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ai가 뭐겠습니까 ai가 교수님 이야기도 좋은데 돈 버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게 바로 맹답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ai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오늘 ai 탑